과연 몇 시일까 맞춰봐 야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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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멤버 아니면 열려 우리 멤버 아니에요 어 열리지마 거절해 열리지마 일단 볼 뭐야? 나연언니인가? 왜 저래? 아 켰다 뭐야 우리 브이앱 중인데? 나연언니 어디갔어? 완전 팩하고 있었어 아 진짜? 몰랐나봐 완전 웃는데 보였어? 진짜 그거였어 가운 입고 그냥 팩하고 있어 보였어? 보였지 완전 보였지 그래서 갔어? 어? 어 완전 갔어 뭔지 알지 왜 오지셨어요? 브이앱 하실거에요? 브이앱 안해 브이앱 계속 할건데 일단 목소리 나와봐 언니 일단 뭐이랄게 나 그래서 씻기 싫었는데 계속 씻었다고 그러냐고 우리 뭐얘기로 한적 없는데? 아무얘기로 했어? 아니 뭐얘기로 했어 근데 브이앱 하자고 했잖아 언니가 언니가 정혜언니가 그래서 못봤어 저 거울이 비칠거 같아 나 언니 비칠거 같아 언니 일단은 비쳤어 언니 내가 가렸어 안 비치는데가 어디야? 내가 가렸어 여기 아래로 열려면 안 비치나? 가봐 아니 여기로 와봐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너가 비키면 비춰지잖아 여기 앉아 아니 지금 우리가 모든 거울을 다 가렸어 여기가 안보여 여기가 안보여 나 큰애가 보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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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빨리 여기로 와 여기? 어 여기 앉아 여기? 오케이 오케이 안 보이겠지? 아 나는 언니가 아는 줄 알고 특허고 온 줄 알았지 아니야 난 완전 그런 줄 알았어 완전 좀 언니 언니 갑자기 또 반복된다고